30년 전부터 시작된 화이트닝과 기미를 없애기 위한 앤순이 박사의 노력 미국 F-Day 전인 박사와 노력 끝에 특수공법으로 완성한 DBH의 기적 연말 당신의 반짝이는 순간을 위해 마법같은 DBH의 특별 이벤트 단 2주 만에 기적 기미와 검버섯의 확실한 결과 완벽한 화이트닝 기미 시스템 두 세트 구입 시 정품 한 세트가 프리 주름을 없애고 주름의 속도를 줄여주는 완벽한 윙클 시스템 두 세트 구입 시 정품 한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기미와 화이트닝 그리고 주름 적당히가 아닌 확실히 좋아지고 싶다면 DBH